지금 이렇게 난리를... 아니, 난리는 아니지. 떠드는 거야? 다 외웠죠? 외웠을 거라 생각하고. 보죠. 토지정책. 시간이 없으니까 쉬는 시간에 공부해야 돼요. 집에 가서 공부하려 하지 말고 쉬는 시간에 공부하고 집에서 좀 더 가족들과 편하게 시간 보내고. 자, 토지정책 보죠. 우리가 이제 토지정책을 12개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번 보죠. 자, 지역지구제. 토지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공공공리 증진을 위해서 지정하는 제도죠. 자, 이때 토지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한다는 건 뭐를 막는 거예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거죠.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 지역지구제. 자, 두 번째 개발권 양도제. 가장 중요한 건 미실시제도죠. 정부가 도입되었으나 시행된 적은 없다. 자, 규제지역에 정부가 개발하지 못하게 규제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의 손실이 발생할 건데 이 손실을 보존은 보상을 위해서예요. 보상을 위해서 뭘 줬다. 어떤 권리를 부해줬다. 개발권을 줬다. 그래서 이걸 뭐해서? 양도해서 보상을 받아라는 제도죠. 개발권을 줄 테니. 이 개발권은 용적률에 해당되는 거죠. 공중공간을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을 용적률을 개발권으로 줄 테니 이전에서 보상받아라. 그러나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미실시제도. 자, 토지은행제도. 정부가 쓸 땅, 공공토지예요. 정부가 쓸 땅, 공공토지를 비축하는 제도죠. 공공토지 비축제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거예요. 토지은행제도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공공토지 비축제도라고도 해요. 자, 정부가 미개발 토지를 아직 개발이 안 됐으니까 싼 토지죠. 싼 토지를 사전에 사서 비축하는 제도죠. 누가 전담한다? 무조건 LH가 전담한다. 근데 LH가 땅을 살 때 무조건 강제로 수용하는 건 아니죠. 우선 매수하는데 매수가 무슨 매수? 협의 매수죠. 협의 매수 방식인 이걸 뭐라고 한다? 선매 제도에 의해서 LH가 땅 사는 거. 선매 방식으로 LH가 땅 산다. 자, 도시개발 사업. 이건 신도시개발 사업이죠.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 미개발 토지를 토지인 계획에 따라서 구액 정리하고 예전에는 구액 정리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바뀌어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바뀐 거고 자, 기반세를 갖추어서 도시용 토지로 도시로 전환하죠. 이때 주로 하는 사업 방식은 무슨 사업 방식? 환지 사업 방식. 환지 사업 방식은 땅을 샀다가 파는 게 아니라 동의를 얻어서 개발된 토지로 돌려주는 거죠. 이거 뭐라고 한다? 재분배 방식. 재분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지 사업 방식은 재분배죠. 이때 이제 작년에 나왔던 지문 중에 환지 사업 방식에서 재분배할 때 개발된 토지 중에 두 가지를 빼고 돌려준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공공용지와 하나는 채비지, 공사비를 충당하는 채비지와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땅을 원토지 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식, 환지 사업 방식. 개발리익 환수제, 개발리익을 환수하겠다. 개발 사업을 하면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 이익은 불로소득적 이익을 환수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이익을 환수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용과는 관련이 없다. 개발 사업을 했더니 시행했더니 개발리익이 발생하더라. 정상을 초과하는 뭐? 지가 상승분. 얘는 불로소득인 거죠. 일한 대가가 아니라 일하지 않고 개발 사업했는데 그냥 일하지 않게 벌 수 있는 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땅값 올라간 거. 이거 일부를 일정액을 환수하겠다. 25% 현행 뺏어가고 있죠. 이때 뺏어가는 돈의 이름을 개발부담금이라고 했고. 공용개발. 공공개발이라고도 해요. 정부가 다 개발하는 거죠. 공공개발, 공용개발. 정부지자체 공사 등 공적주체죠. 우리 공적주체 얘기하면 중앙정부지자체 공사. 얘들이 토지를 뭐해서? 수용해서. 무조건 수용하는 건 아니에요. 수용도 할 수 있고 환지도 할 수 있고 혼용방식을 쓸 수도 있는데 주로 수용을 해서 수용해서 택지를 조성한 다음에 건축물을 건축해서 분양하거나 임대한다. 이때 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차이를 한번 보죠. 환지와 수용이 나오는데 환지 사업은 주로 도시개발 사업에 사용하는 거고 수용은 주로 공용개발에 사용하는 거죠. 이 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보죠. 우리가 초기 개발 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초기 사업비는 우리가 초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냐 조금 들어가냐는 건 땅을 살 때 돈을 쓸 거냐 안 쓸 거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환지와 수용을 한번 보죠. 환지와 수용. 자, 수용은 초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들어가죠. 땅을 사야 되니까. 얘는 초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수용은 속도가 빨라야 드려요. 수용을 통한 개발은 빠르죠. 정부가 땅 사서 정부가 알아서 쭉 진행하니까 속도가 빠른데 환지는 넓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개발하니까 속도가 어떻다? 느리다라는 거죠.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개발이익이 발생할 거예요. 얘도 개발을 했어요. 개발했고. 얘도 개발했죠. 개발했으니까 땅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때 개발이익이 발생할 건데 이 수용 방식을 통해서 공용개발했을 때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이건 다 누구 거예요? 정부 거예요. 이 땅이 누구 거예요? 정부 거니까 개발이익은 정부가 다 환수해 가겠네요. 자,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은 개발 사업을 했을 때 땅값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감정평가를 통해서 옛날 땅값과 개발했을 때 땅값의 차이만큼을 면적을 줄여줘. 줄여가지고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돌려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가 상승이 더 많이 발생하죠. 그러면 땅값 올라가는 개발이익은 누가 가져간다? 토지 소유자. 원토지 소유자가 대부분 가져간다. 그러면 환지사업 방식은 정부가 개발이익 환수에 용이하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나와야 돼요. 개발이익 환수가 어려운 방식인 거죠. 원토지 소유자가 그 이후에 땅값 올라가는 걸 다 가져갈 거니까 개발이익 환수에 어려움이 따른다. 도시개발 사업의 환지사업 방식이죠. 자, 토지 공개념이에요. 토지는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자, 토지의 개인 소유권은 인정해줬지만 공익을 먼저 우선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땅은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만들 수 없으니까 네 땅이지만 다 같이 써야 되는 공공성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개념인 거예요. 토지는 공공성과 사회성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무슨성 때문에, 부중성 때문에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네 땅이라고 개인 소유권은 인정해줬지만 필요에 따라서 다수가 써야 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정부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토지 정책을 펼칠 때는 개인 권리를 일부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다. 헌법에 명시된 걸 뭐라고 한다? 토지 공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법적 범위 내에서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뭘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거 이걸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죠. 토지에 대한 복지 정책을 펼칠 때는 무조건 공개념을 필요로 하는 거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죠. 이건 부중성으로부터 비롯된 성질이고 토지 적성평가제도. 토지에 적합한 성질을 평가하겠다. 어떤 사람은 토지를 개발하자 하고 어떤 사람은 개발하지 말고 내버려 두자. 보존하자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개발할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줘야 될 거죠. 그러면 이 토지에 적합한 성질을 잘 따져보자. 토지 적성을 따져봐서 토양이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토양이나 입지나 활용 가능성,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봤을 때 개발했을 때 이익이 얼마나 크게 발생할 수 있는지 뭐가 좋은 건지를 충분히 따져봐서 개발할지 말지를 결정해주는 제도를 토지적성평가제도. 그래서 토지에 개발과 보존의 경합, 부딪힘이 생겼을 때 이걸 조정하기 위한 수산제도가 토지적성평가제도. 개발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전에 토지에 적합한 성질을 잘 따져봐서 개발하면 뭐가 좋은지. 개발해도 별 득이 없네. 그럼 내 버릇 투자, 보존하자. 이걸 결정해주는 게 토지적성평가제도. 토지거래를 허가를 맡아야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뭐의 투기를 막는 거예요? 토지에 투기를 막는 거죠. 토지에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러할 만한 우려가 발생하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할 때는 뭘 받아야?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할 수 있는 제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토지에 투기를 막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 투기과열지구 중요하죠. 얘는 토지가 아니라 투기과열은 뭐의 투기를 막는 거예요? 주택이죠, 주택. 주택의 투기가 과열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지정하는 거. 이걸 투기과열지구라고 한다. 얘는 주택이에요, 주택. 얘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토지가 나왔으니까 문제되지 않는데 얘는 주택이란 말이 없잖아요. 기억해놔야 돼요. 주택의 투기를 막기 위한 거다. 개발 제한구역은 개발을 못하게 제한하겠다라는 거죠. 도시 주변에 그린벨트를 지정해서 더 이상 건물 짓지 마라. 자연환경 그대로 내버려 둬라. 라고 하는 거죠. 도시의 무질산 확산. 이걸 뭐라고 한다? 도시 스프롤. 스프롤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에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장이 지정하는 거. 개발 제한구역. 부동산 거래 신고제. 이거 중개사법에서 열심히 배웠을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뭐 우리 시험에도 계속 등장하고 있으니까. 자, 잠깐 봤을 때 얘가 좀 중요한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과 선매 제도는 떼어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매는 우선 매수하는 거죠. 우선 협의 매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땅이나 우선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땅을 토지거래를 위해서 허가 신청했을 때 정부가 봤을 때 공공용지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 일단 개인 간의 거래 우선하여 정부 지자체 LH 등이 물어보는 거죠. 야, 나라에서 사줄게 나라에게 팔래? 라고 물어봤을 때 토지거래가 야, 얘들이 허가를 안 내주면 내가 거래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건데 정부가 사준다고 하니까 정부에 팔래 이렇게 해서 정부가 사주는 걸 선매제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선매는 무조건 어떤 땅을 선매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땅을 선매하는 거예요. 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땅을 허가를 받아서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안이한 토지에 대해서 부담금을 지정하면서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정부가 또 물어봐요. 야, 너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잖아. 대신에 정부가 사줄게 정부에게 팔래? 라고 물어봤을 때 정부가 사드릴 수 있는 제도 선매제도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과 선매제도는 무슨 법률에 근거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허가 맡으려면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무슨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꼭 기억해놔야 돼요. 만약에 이제 법률 근거가 나온다라면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선매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얘와 얘는 허가 맡으려면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허가 구역과 선매제도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투기과일 지구와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얘는 분양가는 신규 주택 가격을 싸게 팔라라는 거고 얘는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투기 방지 위해서 지정하는 거죠. 그러면 주택에 대한 얘기니까 무슨 법? 주택법,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다. 라는 거 기억해놔야 되고 당연히 부동산 거래 신고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12개 기본적인 걸 딱 정리해서 이 문제는 무조건 맞아야 된다. 토지정책 새로운 응용 지문이 안 나와요. 항상 나왔던 지문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우리 학계론에서 계속 나왔던 거의 동일한 지문들을 통해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이 토지정책, 정책론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요. 감정평가 이건 공부를 많이 하면 처음엔 좀 어려웠겠지만 이제 개념을 정리해서 용어도 다 풀이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라면 무조건 연습만 하면 다 맞을 수 있는 문장들 말 문제가 나오니까 자 보죠. 1번에 자 오른 거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 이건 정부가 직접 하는 거죠. 정부가 다 하는 거니까 직접 게임인데 금융지원이나 보조금 지급 이 금융은 LTV, DTI죠. DTI, 그 다음에 보조금 얘는 뭐다? 간접개입이죠. 얘가 들어가서 틀렸네요. 토지수용과 도시개발사업은 직접이 맞는데 개발 보조금 정보는 간접개입이다. 자 두 번째 보니까 개발권 양도제 이렇게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개발사업을 했대요. 했더니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겠대요. 개발사업 하면 불로소득이 발생해요? 발생해요 안해요? 하죠. 일하지 않은 대가잖아요. 뭐가 올라가는 거? 땅값 올라가는 거. 이거 우리가 좀 더 풀이하면 뭘 초과해서? 정상을 초과해서 발생하는 지가 상승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지가 상승분이 이게 불로소득이에요. 이건 일하지 않은 대가로 개발사업 정부가 허가를 내줘서 개발사업 했더니 땅값 올라가서 불로소득적 이익을 또 취하고 있네. 이거 일부 뺏어서 좋은 데 쓰겠다. 이걸 뭐라고 한다? 개발이익 환수제 또는 다른 말로 개발부담금제라고 하죠. 개발권 양도제가 아니라. 자 3번에 보니까 토지선매 나왔네요. 선매. 선매는 무조건 어떤 토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서 허가신청이 있을 때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적거래 뭐하여? 우선하여 국가지자체 LH 등이 국가도 살 수 있고 중앙정부도 지자체도 살 수 있고 LH도 살 수 있는 거죠. LH가 살 때는 이걸 뭐라고 한다? 토지은행제도라고 했었고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맞죠? 이때 매수는 무슨 매수? 협의 매수 방식이다. 이걸 선매. 3번이 오른 지문이네요. 4번 보니까 토지적성평가제도는 이라고 나왔는데 미개발 토지를 이용계획에 따라서 구액을 정리하고 시설을 갖춘 다음에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 이 토지가 무슨 토지예요? 이용가치가 높대 나무 잘한 토지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건물질 수 있는 토지로 바꾼 거죠. 택지로 바꾼 거예요. 택지를 뭐라고 해요? 도시토지라 그래요. 도시토지. 그래서 이용가치가 높은 도시로 전환시키는 제도라고 나왔어요. 이걸 무슨 사업이라 그래요? 미개발 토지를 도시로 바꾼 거잖아요. 도시개발한 거죠. 개발이 안 된 토지예요. 도시를 다시 도시로 바꾼 게 아니라 도시가 아닌 지역을 도시토지로 바꾼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죠. 환지사업 방식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 환지사업 방식이다. 이때 도시개발사업의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은 환지사업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걸 구액정리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구액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 신도시개발사업. 자, 5번에 보니까 토지를 개발할지 보존할지 문제가 발생할 때요. 서로 개발하자, 개발하지 말자의 문제가 생겼으면 토지에 적합한 성질을 따져봐서 조정해 주겠다라는 걸 뭐라고 한다? 토지적성평가제도 이렇게 나와야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이번에 개발사업했더니 불로소득적 증가분 정상을 초과하는 지가상승분의 이익을 일부 환수하겠다. 개발리익환수제, 개발부담금제. 자, 미개발 토지를 계획에 따라서 기반서를 갖추고 이용가치가 높은 도시토지로 준환하는 거 신도시개발사업이죠. 도시개발사업. 토지를 개발할지 보존할지에 경합이 생겼을 때 이걸 조정하는 제도 토지적성평가제도 3번이 옳은 지문이고 20번 보죠. 자, 토지 비축제도 토지은행제도죠. 토지은행제도 이때 토지는 무슨 토지냐면 정부가 쓸 땅이니까 이걸 공공토지라 그래요. 공공토지 비축제도 법률은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의 근거에서 시행하는 거 토지은행제도, 공공토지 비축제도 정부 등이 이때 정부는 누구예요? LH 얘기하는 거죠. 토지은행제도 모두 다 LH가 모두 다 전담한다. 사는 것도 LH, 관리하는 것도 LH 임대, 분양하는 것도 LH가 다 하는 거예요. 자,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 매각하거나 공공정도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맞죠? 자, 이번에 지구 단위 계획 나왔어요. 지구 단위로 토지용 규제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제한 것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그래요. 그러면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에 대하여. 이거 기억해 놔야 되고 일부에 대하여.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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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관리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는 무슨 계획에 속한 거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속한 거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거. 지구 단위 계획 나오면 일부에 대하여, 여기에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이걸 그냥 계획이라고 나왔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3번에 지역 지구는 자, 지역 지구제죠. 얘는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고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한다. 맞죠? 이걸 우리가 공법에서는 토지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렇게 지정한다 하지만 학기론에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거 지역 지구제. 자, 4번에 선매라고 나왔네요. 선매. 자, 시군 구청장은 토지 거래 계획 허가를 받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땅을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거예요. 얘를 이용 목적들이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에게 선매는 강제 수용이 아니라 뭐다? 협의 매수다. 협의 매수. 강제 수용이 아니라 선매는 협의 매수하는 방식으로 정부 등이 사들일 수 있는 제도죠. 얘가 틀렸고. 자, 토지 적성 평가는 토지를 개발할지 보존할지 이게 경합이 생겼을 때 이걸 조정하는 제도인데 적성을 판단하는 거죠. 적성. 그래서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의 적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걸 잘 알아봐서 개발할지 말지를 결정해 주겠다. 조정해 주겠다. 맞는 얘기고. 21번 보죠. 자, 주택 취급 시 부동산 거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주택 취급 시 자금 조달 계획서에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취득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겠죠. 야, 뭐. 네가 돈. 증여받아가지고 주택 살려고 투기한 요소가 있다라면 증여세 엄청 거둘 거니까 함부로 주택 사지 마라. 이런 거죠. 두 번째. 투기증으로 시정되면 그 지역에 건설 공간 도시형 생활주택. 이게 나오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뭐가 있다? 단지형 연세가 있고 이번에 바뀌었죠. 원료명이 아니라 소형 주택으로. 그래서 단지형, 단지형. 이번에 법령이 바뀌었으니까 공법 아니면 학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단지형 뭐가 있다? 연세가 있고 그 다음에 소형 주택이 있더라. 300세대 미만. 중요한 건 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죠. 이거 나오면 학기론에서 무조건이에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땡큐해야죠. 역시 안 믿고 넘어가야죠, 이건. 농지취득 자격증명제는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제도 다 당연히 맞는 거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체결할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당연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체결일로부터 언제? 30일 이내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맞는 얘기고 이건 뭐 출시자가 진짜 보너스 주려고 애썼던 문제고 22번 보죠.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을 줄 테니 이걸 양도해서 보상을 받아라. 정부가 개발하지 못하게 규제한 만큼의 용적률을 개발권으로 주는 거죠. 이걸 이전해서 양도받아서 보상하는 제도. 개발 제한으로 인해서 개발 제한에서 규제되는 보전지역 또는 규제지역이라 그래요. 보전지역, 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맞죠? 이런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A지역이 있고 B지역이 있었는데 원래는 건물을 5층까지 둘 다 지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정부가 1층까지만 지어라. 더 이상 짓지 마라. 라고 규제했어요. 그렇다고 보상을 안 해줘요. 이 지역을 규제지역, 이걸 규제지역, 보전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토지, 이익을 개발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손해가 발생할 건데 대신에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의 용적률을 뭘로 주겠다? 개발권으로 줄 테니 이 개발권을 이쪽에 뭐해라? 팔아라. 그러면 여기 땅값은 비싸다? 싸다? 땅값이? 비싸다. 그래서 여기서 건물을 지어서 개발하는 사람들은 땅값이 비싸니까 땅을 사서 건물을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개발권을 4개층을 사오면 원래 5층까지 지을 수 있었는데 건물을 더 지을 수 있게 정부가 이렇게 허용해 주는 거예요. 초과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개발권이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났네요. 거래가 일어나서 얘가 보상을 받은 거죠. 얘는 정부가 돈을 써서 보상이 이루어진 제도가 아니라 뭘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진 제도죠. 좋은 제도였지만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때 이 B지역에 좀 어려운 문장이 이런 거예요. B지역은 개발지역이잖아요. 여기는 규제지역이고 여기는 개발지역인데 이 개발지역의 개발업자는 개발권의 수요자예요? 공급자예요? 개발권의 수요자예요. 개발에 따른 공급자는 맞는데 개발권의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개발권은 얘는 파는 사람, 얘는 사는 사람이니까 개발권의 수요자가 공급자, 개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개발권의 수요자. 개발권 사오는 사람 입장이니까. 자, 이번에 보니까 초기 개발권 양도제는 초기의 개발권 양도제는 도심지역의 역사적 의문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맞아요. 그런데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건 그냥 소개시켜주려고 한 거고. 자,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한 거예요? 개발권을 부여한 거예요? 개발권을 부여한 거예요. 개발권을. 개발권을 부여하는, 보존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한 번이 틀린 거죠. 그럼 보죠. 자,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개발권 이렇게. 여기까지는 맞아요.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개발권.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는 개발하지 못했지만 어디서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개발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개발할 수 있으니까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개발권을 부여해서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개발권을 준 거죠. 얘한테 줬지만 이 개발권은 결국 여기서는 개발하지 못했고 어디서 개발할 수 있다? 개발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됐으니까 얘들이 사가는 거죠. 그래서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개발권이라고 얘기하는 건 맞는 얘기예요. 소유권만 틀린 거고 개발권으로 바뀌어야 되고. 자, 4번에 보니까 공공이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 정부 재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손실의 보전이 뭐에 의해서? 시장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정부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5번에 재산상의 손실을 뭘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보존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돈 쓰는 게 아니라 공공 부담이 아니라 정부 재정을 쓰는 게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시행된 적은 없다. 미실시 제도, 개발권 양도제. 워낙 많이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자, 23번 보죠. 토지 비축 제도. 무슨 토지예요? 정부가 쓸 땅이니까 무슨 토지? 공공토지죠. 공공토지를 비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토지 비축 제도, 토지은행 제도죠. 자, 토지 비축 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맞죠? 정부가 직접 수요자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때 정부는 누구예요? LH 얘기하는 거예요. LH. 우리가 정부, 정부 등이라고 할 때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사를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공적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토지 비축 제도의 필요성은 정부의 소재의 공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서 커질 수 있다. 자, 토지를 비축하는 이유가 정부가 땅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많이 땅을 써야 되는 이유는 정부의 기능이, 정부의 공적 기능이 정부가 뭔가 땅을 가지고 정책을 펼칠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개발된 토지를 땅 사려면 보상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리 사놓겠다라는 얘기예요. 정부가 할 일이 많아서 정부의 정책이 많이 있다 보니까 땅을 먼저 사놓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고. 자, 토지 비축 사업은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여 개발되기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되기 이전에 싸게 비축하여 상내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 가격이 비싸졌을 때 LH가 가지고 땅을 팔아서 가격을 낮추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고 자, 토지 비축 제도는 사적 토지 소유의 편중 현상으로 인해서 이건 뭐냐면 땅을 개인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땅을 다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발생 가능한 토지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데 그 지역에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땅이 필요한데 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대요. 그럼 보상을 다 해줘야 돼 보니까 정부가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먼저 개발되기 전에 땅을 사놓을 필요가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답이 5번에 나와 있어요. 쉬운 거죠. 항상 5번은 말도 안 되기 쉬운 질문이 많다 그랬어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상 기억해놔야죠. 토지은행 제도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공공토지 비축 제도로 가니까 자, 얘는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한다라고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무조건 토지은행은 누가 관리한다? LH예요. 지자체가 나오면 안 되고 LH가 나와야 돼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한다. 매입도 LH가, 관리도 LH가, 분양임대도 LH가 다 한다라는 거예요. 토지의 관리는 효율성을 기대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토지 관리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예요. 어렵다. 그러니까 LH에서 각 전국에 있는 토지를 다 관리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예요. 빈 땅 놔두면 할머니들이 옥수수, 감자 심는데 이거 마음대로 밀어버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누구 거? 경작자 거. 이 사람 찾아서 다 보상해줘야 돼요. 마음대로 그냥 내 땅인데 경작했다고 무단으로 다 밀어버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경계를 확실히 해서 펜슬을 쳐서 누구나 알 수 있게 이 땅은 누구 땅이고 언제 개발할 거니까 무단으로 경작하면 안 된다를 알 수 있게 고지해놓은 경우라면 개구멍 뚫고 들어가서 경작한 건 이건 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빈 땅 내버려두면 이건 함부로 보상 처리해줘야 되고 밀어버릴 수가 없더라. 토지 관리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예요.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LH가 전국에 있는 토지를 관리해야 되니까 토지 관리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무조건 지자체가 나와서 틀린 거고 LH가 관리한다. 자 25번 보죠. 자 분양가 상한제와 택지 소유 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분양가 상한제는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택지 소유 상한제는 폐지된 거죠. 폐지된 제도이다. 자 이번에 토지은행과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간접.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맞아요? 맞죠. 얘는 정보 지원하는 거니까 정보 지원 정책이 맞지만 토지은행 제도는 정부의 직접 개입이다. 수요자 역할을 정부가 직접 하니까. 자 3번에 개발부담금제가 재건축 부담금제보다 먼저 도입되었다라고 나왔어요. 자 개발부담금 개발할 때 뭐가 발생하면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 정부가 뺏어가겠다. 무슨 법률? 무슨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여보세요? 부동산 아니야. 부동산 아니야.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잖아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좀 외워요. 외워. 개발 이익 환수제라고도 하잖아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뺏어가는 돈을 개발 부담금이라 그래요. 얘는 무슨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요? 재건축. 재건축 나와야죠. 재건축 뭐? 초과이익.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더라. 재건축이니까. 얘는 개발이니까. 자 근데 개발부담금이 아까 먼저 95년이고 얘가 2006년인데 연도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옛날부터 개발이익. 개발 사업을 했을 때 이익이 발생하는 걸 뺏어가려고 했었고 재건축은 아파트 재건축이잖아요. 아파트가 지어져서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40년, 50년 돼서 무너질 수 있으니까 재건축하겠다. 투기적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익 뺏어갈 거니까 함부로 투기적 요소로 재건축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야 될 거 아니야. 아파트를 막 짓고 한참 지난 다음에 얘가 재건축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서야 최근에서 2006년도에 시행된 거다라는 거. 그래서 3번이 답인데 이런 걸 문제 대면 안 되는데 근데 뭐 하여간 요즘 잠깐 나왔어요. 시행된 순서, 제도가 시행된 순서가 어떠냐라는 게 32에도 한 번 나왔었고 33에도 이렇게 한 번 나왔는데 어디다거나 다른 거 보죠. 4번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에 해당되는 건데 자, 주택시장의 지표로서 PIR 이렇게 나왔네요. PIR, Price to Income이라고 나왔죠. Ratio라고 나왔는데 Ratio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투가 뭐야? 투. 우리 영어 투. 나누는 걸 투라고 해요. 영어에서 나누기 투에요. 나누기. 뭐를 뭘로 나눈 거예요? 가격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Price, Income, Ratio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주택가격을 뭘로? 소득으로 나눈 값을 PIR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배웠으니까 잠깐 해석하면 한 번 보죠. 이 소득이 만약에 1년 가계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구. 1년 가구 소득, 연소득. 1년 가구에. 1년 가구의 소득이 1억이라고 해보죠. 예를 들면 와이프도 일할 수 있고 같이 일할 수 있어서 1억 벌었다고 해보죠. 이제 주택가격이 평균 10억이라고 해보죠. 10억. 그러면 이 값은 얼마예요? 10이죠? 10. 이 값이 뭐냐면 10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1억일 때 하나도 쓰지 않고 무조건 번 돈을 다 모아도 주택 하나 사는데 몇 년 걸린다? 10년 걸린다는 거예요. 살기에 어렵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30년대 때 그럼 거의 평생 일해도 사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3년이라면 열심히 일하면 주택 사는 것도 어렵지 않겠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PIR은 얘하고 무슨 관계? 비례 관계죠. 그러면 얘가 크다는 건 주택가격이 엄청 비싸다는 거죠. 그럼 살기에 쉽다 어렵다 어렵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주택가격 대신에 렌트라고 될 수 있어요. 임대료. 그래서 이걸 주택가격이 아니라 주택임대료라고 얘기하면 렌트니까 RIR이라고 해요. 그러면 높은 게 좋은 거야? 낮은 게 좋은 거야? 우리는 돈 없는 사람들이니까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즉 누구나 다 살기에 어려움이 없는 나라의 PIR이나 RIR은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작은 게 좋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거 한번 보죠. PIR은 Price to Income 인컴은 이 소득은 개인의 주택 지불 능력은 이건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구의 가게의 가게의 가구라고 나와야 돼요. 가구의 주택 지불 능력을 나타내며 그 값이 클수록 주택 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 구입이 더 어렵다. 두 군데가 틀리게 나온 거예요. 개인의 지불 능력이 아니라 가구의 지불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값이 크면 주택 구매가 어렵다. 주택을 어렵게 구매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득이 균등하게 이렇게 배분되는 나라일수록 이 주택 시장에서의 PIR이나 RIR이 크다, 작다,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클수록 소득 배분이 불공평하게 나눠진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만 잘 살 수 있을 때 이럴 때 PIR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될 거 자, 첫 번째 한번 보죠. 이 문장이 계속 32에 33에 두 번 나오고 있으니까 자, PIR은 무슨 시장이에요? 그냥 부동산 시장 나오면 안 돼. 이 가격이 무슨 가격이에요? 주택 가격이에요, 주택. 기억해야 될 거 주택 시장의 첫 번째 첫 번째 이 소득은 개인 소득이 아니라 가계, 가구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가구의 소득을 얘기하고 이 값이 크다라는 건 주택 사기가 어렵다. 값이 작아야 소득 분배가 잘 된 거다. 그래서 값이 클수록 주택 구매가 어렵다. 이렇게 세 번째 혹시나 다시 나올 때 자, 어떤 게 속여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주택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 상가, 공장 그런 거 아니고 주택 시장에서의 개인이 아니라 가구의 그 다음에 얘 값이 클수록 주택 구매가 더 어렵다라고 해요. 많은 해설을 때 이 개인을 빼고 얘만 틀렸다라고 나왔는데 출지자가 만약에 이 지문의 해설을 보면 어? 얘들 잘못 해설하고 있네. 이걸 속였는데도 이걸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걸 낼 수 있어요, 출지자가. 개인이 아니라 가구, 가계라고 나와야 돼요. 세 가지 좀 기억해 놓고 자, 부동산 실명제의 근거법률은 이런 건 뭐 딱히 처음 등장했어요. 등기법 아니에요. 실명법이에요, 실명법. 부동산 실명법. 이건 실,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공신법에서 배웠죠? 안 배웠어? 민법에서 배웠나? 기억이 안 나요, 나도. 언제 배웠는지. 어쨌든 실명법 배웠잖아요. 배웠죠? 어디서 배웠어? 알겠어요, 알겠어. 어쨌든 실,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요. 줄여서 우리는 실명법이라고 해요.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실, 권리자, 명의로 등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는 이게 신택, 아니, 뭐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할 수 있었던 제도가 있었는데 너무 부동산 투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실, 권리자, 명의로 등기해야 된다라고 해서 실명법이 실시가 된 거죠. 그래서 실명제의 근거는 실명법,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작년에 나왔는데 어렵게 나온 문제죠. 이런 건 좀 안 나왔어요. 이런 건 좀 실명법이 아니라 다른 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건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어찌 되거나 나온 거 한번 해석해 보면 나온 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다시 나올 수 있어요. 한 번 나오고 사라지는 것도 있지만 아직 이건 판단이 안 돼요. 저도 이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실명법이 다시 한 번 나오면 이제 학기론에서 무조건 실명법도 이것도 근거는 알아야 되는데 한 번 처음 등장했던 거니까 혹시나 나올 수 있으니까 실명제는 실명법이다. 이 실명법은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 그래요.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실명법이라고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PIR은 주택시장에서의 가구의 소득에 따른 그리고 값이 클수록 주택구매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이것도 처음 등장했어요. 간접개입이다. 정보수원하는 거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얘가 초창기에 실시됐고 얘는 나중에 2006년에 최근에 실시되었다. 이거 기억해놓고 이게 이제 어렵게 나왔던 작년 문제 중에 하나예요.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문제. 많이 틀렸어요. 틀릴만 하죠. 근데 뭐 틀려도 괜찮아. 작년은 합격률이 높아요 사실. 1차 점수가 그렇게 낮지 않아요. 근데 작년 문제는 쉬운 건 진짜 너무 쉽게 나왔고 어려운 건 진짜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중위권 문제가 난이도 중위 문제는 거의 사라지고 나이도 상 아니면 하. 근데 하의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부가 적당히 돼 있으면 적당히는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60점 넘기는 데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실수만 하지 않으면. 근데 이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을 때 멘탈이 좀 약한 사람들은 어려운 걸 보면 자꾸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쉬운 것들도 실수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쉽게 합격 전수 못 받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걸 계속 작년 걸 풀어보긴 나중에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회차별 기술 문제 풀어볼 거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공부했던 것만 실수하지 않고 풀면 65점 실수만 되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나머지 어렵게 나온 걸 다 버리더라도 기본적인 문제를 푸는 건 어렵지 않았다. 어려운 문제에 해당됐던 문제였어요. 26번 보죠. 이런 것도 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보니까 용도 지역에 도시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도시 지역. 우리가 전국토를 용도 지역을 크게 4개로 나눈다면 도관, 농자죠.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 이렇게 되고 도시 지역을 크게 4개로 나눈다면 주, 상, 공, 녹이죠. 이렇게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이렇게 구분되고 주거 지역은 전일준이 있죠. 전용과 일반과 준주거 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암기할 게 뭐냐면 1편 단심 전량까지 1차에서는 여기까지 기억해놔야 돼요. 1편 단심 전량 이거죠. 이때 일반 주거 지역은 편리한 전용 주거 지역은 양호한 이렇게 기억해놔야 된다. 그리고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나왔던 건 이 용도 지역을 통틀어서 준자를 붙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준공주 이렇게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도시 지역에 해당되는 준공주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1차만 공부하는 사람도 여기까지 기억해놔야 되고 2차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달달달달 다 외워야 돼요. 용적률, 검표률까지 다 이건 2차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고 1차 하는 사람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은 주상, 공, 녹이에요. 주거지역은 1편 단심 전량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준자 붙일 수 있는 건 준공주 이렇게 딱 기억해놔야 돼요. 도시지역이니까 주상, 공, 녹이죠. 주상, 공, 녹이죠. 녹, 녹, 녹 얘밖에 없네. 답은 땡큐 이렇게 이런 문제는 무조건 맞았어야죠. 이런 문제는 좀 쉽게 이런 문제가 26문제 이상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아, 그건 내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아직 그 실력이 안 됐을 수도 있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제 9월달, 10월달은 그 수준까지 가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실수하면 안 되죠. 외워야죠. 도간농자, 도시지역, 주상공로, 1편 전량 그 다음에 준공주 이렇게 기억해놓고 1차는 사람들, 2차는 그냥 다 알아서 외워야 되고 27번 보죠. 토지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실시한다. 맞죠?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걸 공법에서는 토지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북리 증진을 위해서 지정한다. 이렇게 나왔고 국회법에서 용도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데 보니까 여기에서 2종이다, 1종이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1차에서는 여기에 일반이 나왔죠. 그럼 1편이 나와야죠. 1편 그런데 보니까 공동주택 중심에 양호한 나왔어요. 연결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틀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 들어가야 되는 건 양호한 나왔으니까 여기에 전용이 나와야 돼요. 전용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의 1종은 단독, 2종 전용은 공동을 얘기하는데 1차는 사람이 단독이냐 공동이냐 이거 외울 필요 없고 이게 새로 나온 게 있다면 틀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합격을 위해서 출시자가 기준 잡는 건 전에 나왔던 건 맞아야 돼 그래야 합격 점수 이상 맞을 수 있어 라고 기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나오면 우리가 틀리지 않게 외워놔야죠. 전량이에요. 전량 1편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1종이다, 2종이다, 공동이다, 단독이다 이런 건 뭐 저층, 중층 이런 건 할 필요 없고 사실 1차 하는 사람들 2차 하는 사람들 외워야 되고 2차는 달달달 외워야 되고 1차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 2차까지 하잖아요. 그죠? 잘 외워놓고 틀린 건 2번이 틀렸고 보죠? 자, 사적 시장에서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누가 했어?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 코즈가 했죠, 코즈 코즈의 정리가 있었죠? 맞아요? 코즈가 뭐를 부여하면 환경의 재산권을 부여하면 시장을 통해서 시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협상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해결책을 제안을 해봤는데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 라고 해서 정부가 안 되겠다 이걸로 해결하지 못할 때 정부가 정부가 채택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지역지구제 부여회복가를 제거하려고 이런 과정인 거예요 즉, 시장에서 해결하려고 누군가 얘기를 했지만 환경 재산권을 부여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정부가 지역지구제로 부여회복가를 없애려고 하는 거고 자, 보니까 지구 나왔네요, 지구 용도 지역만 중복이 안 된다 나머지는 다 중복 가능하다라고 나와야죠 지구 나왔으니까 얘는 중복이 가능하다 될 수 있다 용도 지역은 중복이 안 된다 용도 지역만 중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중복이 가능하고 자, 국계법에서 지역지구제는 국계법에서 국토의 개혁명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데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전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도관농자로 용도 지역을 구분한다 맞죠? 도시지역은 다시 어떻게? 이렇게 주상, 공, 녹으로 구분한다 여기까지 기억해놔야 되고 2번이 틀렸고 1편 전량, 주거지역은 1편 단심 전량 이렇게 기억해놔야 되고 28번 보죠 지역지구제는 지역지구제는 토지용 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여러 가지 법적 행정적 수단을 얘기한다 맞는 얘기고 토지용 규제를 통해서 토지의 수망되는 부의 부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실시한다 토지용 규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기본적으로 지역지구제죠 지역지구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지구단위 계획 나오면 지구단위로라고 나와야죠 그러면 수립 대상 지역의 어디? 전부의 일부예요 일부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잘하고 잘하고 잘 관리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다 토지용을 합리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간을 개선해 양호한 공연을 제공할 수 있다 지역지구제는 토지용의 제한을 통해 지역에 따라 지역에 따라 지가의 상승,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다 맞아요 용도지역지구제에 의해서 여기에 개발지역으로 지정하면 지가가 올라가겠죠 이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 지가가 떨어지겠죠 개발할 수 있냐 할 수 없냐를 다 전국토를 지정했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다 자 5번에 보니까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라고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도시지역 중에서 라고 나온 건 딱 네 가지죠 뭐? 주상, 공, 농 나와야죠 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가 아니라 전국토에서 구분하는 거죠 얘가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장은 뭐 어쩌고 어쩌고 이걸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는 건데 도시지역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론은 우리 출지자가 원하는 건 지역지구제에서 1차를 공부하더라도 뭐는 알아야 된다? 도시지역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도시지역에 4개가 있다 뭐? 주상, 공, 농 이렇게 있더라 주거지역도 알아야 되겠다 여기까지 알아야 된다로 얘기하고 있죠 일편단심, 전량 여기까지 기억해놔야 돼요 쉬었다가 주택정책 보죠 1차를 мол